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일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합니다. 우크라이나전 이후 밀월 관계를 과시해온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관계 격상에 나설 관측이 나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의 타스통신이 나란히 푸틴 대통령의 평양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푸틴 대통령이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는 짧은 보도인데 그가 무성하던 푸틴 대통령의 방북서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 러시아 지도자의 북한 방문은 소련 시절까지 통틀어 2000년 푸틴 대통령이 방문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24년 만에 방북인 만큼 북한은 평양 곳곳에서 환영행사를 열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러 관계를 다지는 것은 물론 다방면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물을 담은 북러 공동선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놓고 조약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명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지난 96년 폐기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에 냉전 시대와 똑같은 수준의 조약에 합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의 준환은 군사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고립을 벗어나려는 북한. 두 나라의 외교적 이해가 일치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향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날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열립니다. 공교롭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한반도로 모이는 셈이 됐는데 한중은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북러에 대한 견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 연합뉴스 TV 최주원입니다.